자, 중요한 건 이제 순호천이 Z를 안 하죠. 안 하네요. 제가 보기엔 우리 작가님이 낚였다. 이제 낚였을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선수들의 인터뷰도 믿을 수가 없어요. 너무 연막이 많다 보니까. 맞아요. 연막이 뭐 겹겹이 치면서 나오니까 일단은 5K 선수는 레이나를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에스프란자 선수가 세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 역시나 정하이 선수와 준바 선수가 꺼내 들어왔습니다. 군인들의 의도는 이거예요. 내가 B로 올라간 우편실을 압박감을 줬으니까 A를 뚫겠다 이건데 지금 백업이 많거든요. 어허, 시크릿에 나노스웜으로 2명. 자, 텍스 선수에게 버니 선수가 공격을 해봤습니다만 2명을 끊어냈습니다, 넥스텍스. 역시 말씀해 주신 것처럼 A적으로 가기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인퓨로 선수의 존재 자세도 있었거든요. 버니가 원탭을 내줘야 됩니다, 이거는. 자, 일단 페인트탄을 던져주면서 뒤쪽으로 물러났습니다. 자, 유제! 왜 이런 식으로? 자, 헤븐 정리하네요. 와! 지금 F42! 와! 11초가 남은 상황에 B 사이트 정리. 야, 근데 이건 너무 좋았는데요? 자, 텍스처 헤븐 쪽. 일단 버니 선수는 끊기게 됐는데요. 텍스처 선수가 한 번 더 잡아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상대가 총기가 짧았기 때문에 저는 A가 2명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렸던 게 지금 텍스처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고 있긴 합니다만 맞아요. 그래도 좀 A의 수비 명령이 좀 과투자된 게 아닌가. 아, 이게 절약왕 커요. 와! 많이 부족해요. 가야 돼요, 가야 돼요. 근데 결국은 오프레이터는 각이 없어요, 성운 때문에. 자, 시크릿이 사이트 쪽인데! 잡아냈고요. 그렇죠, 교환이고. 백업. 교환, 그렇죠. 3대 2. 이랬을 때 오프레이터! 오, 텍스처 헤븐입니다. 와! 텍스처! 와, 근데 이 두 번째 끌어치기는? 야, 이거는 텍스처가 너무 잘했어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오프레이터를 내려놓기는 했어요. 구슬도 구슬인데 지금 이제 럴컨을 심어놓고 들어간 거라 네. 5K를 모르면 나리나요, 이거? 그렇죠! 이거, 이거! 그러니까 이거 준비자 노자예요. 어, 이러면 신경 쓸 때가 너무... 일단 유진 선수가 5K를 정리했습니다만. 자, 텍스처. 텍스처는 뚫었습니다. 그대로 떨어뜨리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봉쇄. 수비 쪽 봉쇄가 완벽하진 않아서 네. 돌아가야 되거든요. 자, 서로 맞봉쇄를 좀 넣어봤어요. 네. 근데 이게 각이 지금 F4가 각이 좀 불리한데 네. 자, 중력을 한 번 사용했는데 정하이. 분리해요, 분리해요. LP나? 자, 혼자 남았습니다. 자, 이거 시간 시간 잘 쓰면! 아하! 그래도 1대 1랑 부활 차이 때문에 안 됐죠. 자, 이대로 지진 강타 있어요. 와, 근데 잠깐만요. 이거 지진 강타 안 맞으려고 지금! 네. 미드로 다 빠져있어요. 아니! 우표지 빠져있고 5K. 자, 이때 이때 5K 봐야 돼요. 네! 이거 여기! 아, 좋다! 우와! 자, 한 명 더 있어요. 한 명 더 있는 것까지 모릅니다. 에스베란저도 올라왔고요. 에스베란저도 올라왔고요. 와, 대단해요! 에스베란저도! 와, 에스베란저도! 이거 진짜 좋아졌네요. 네. 인트로 선수의 브릿지 자체가 스킬 연기는 좋은데. 어, 전진, 전진, 전진! 전진 한 번 나올 때 됐죠? 근데 양쪽에서. 아, 전진! 못 나갔어! 아니, 5K! 와! 아이고! 5K! 아니, 무언가 새로운 전력을 가져온 건 맞거든요. 근데 5K 선수가 양쪽을 다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 둘, 셋 하고 나갈. 하나, 둘에. 하나, 둘에. 하나, 둘에. libertula, 내가 폭발íamos. 너, 뭐야! 이러다가 간 거예요. 셋하고 나갈 있다고 팀에 들어와서, 상대가 둘에. 자, 일단 두 명밖에 남지 않은 담원기야. 에스베란저도 선수를 끊어나는 데 성공했습니다만, 수는 두 배 더 많습니다. 아, 지컬하게 합니다, 에포큐. 자, 논총 입을 하자. bears 숙목이 유명한 서울! 자, 버니 선수 스크린 쪽으로 향하고요. 야, 오늘 5K 선수도 상당히 많이 해주네요. 아 longtime지 마지 씨 iht외 magnorillos. 혼 Brendonover influences. 스크린싱! 아 줌바! 자 정화이! 트레이드 한 것만으로도 1대2가 되는데 여기서 진짜 이런 걸 정화이가 해줘야 되는 게 점프 속으로 들렸습니다 엘피나! 이번 라운드 지면 진짜 아무리 해줘요! 아 엘피나! 엘피나가! 그러니까 무언가 지원해줄 수 있는 사람 없었고! 그리고 다시 한 번! 야 이건 이.. 중력이 됨까지! 연! 자 5K 다시 한 번 올라왔습니다! 중력 때문에 일단 정화이! 와 이거 진짜 스팅으로 잘 쌌네요! 네! 자 헤드를 그대로 꽂아줬고! 하지만 엘피나가 복수해줬어요! 자 이거 봉쇄까지 들어간다면! 봉쇄를 슬가게 안 나와요! 아낀 것 같습니다! 네! 아껴야 되는 게 맞고! 와 이 양쪽을! 아 줌바 지금 샷건 친 것 같은데요! 네! 샷건이 좀 쓰긴 났어요! 지금 테이블를 불러 딱 돌려놨는데! 아무리 열받도 그렇죠! 어! 이거! 샷건의 어파가! 부활! 자 서로 부활! 자 서로 부활! 야! 하지만 유젠의 정리! 자 5K! 자 5K 혼자 남았어요! 이거 언더웨븐인 거 대강 알죠? 알죠! 부활을 거기서 했으니까! 막아버리고! 넌 갇혔다! 자 요된 에이스입니다! 야 야 대회 중에 샷건을 오랜만에 보네요 네 저는 뭔가 부셔졌는 줄 알고 분명한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근데 그 타이밍이! 자 줌바가 좌우 좌우 돌리다가 에이다리가 안 맞는 그 순간에 울분을 못 참고! 와 근데 여기 들어오면 말릴 것 같은데요 나도 없어! 성운이 3개! 에이! 잡아 먹으려고! 에이! 2혈은 못 들여오죠! 네 이거는 왜냐면 이 선도 나노섬이지만 저지의 여기에서 순풍에 의해 나노섬 때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여가지고 네! 아니 앞에 간 친구들이 사라졌어요! 계속 사라집니다! 하지만 유젠! 30초 남았습니다! 자 시크릿! 이건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좀 말렸네요 다먼기야가 네! 자 피스톨 라운드를 또 한 번 가져갈 수 있을 것인지 아 5K가 마무리했죠! 근데 이거 지면 난리 나요 텍스처 아 잡았어요! 야 텍스처 대박! 저기 교환되고 있고 야 텍스처가 열어줬어요! 다 만들어줬죠? 야 이거 이렇게 되면은 피스톨 라운드 진게 무의미해지죠? 스펙터를 가져왔어요 텍스처 그리고 에피나 선수 혼자 남았는데 1대3 싸움! 체력은 나쁘지 않거든요 아몬게 3명의 선수! 자 일단 시크릿부터 정리가 됐어요 이거 만약에 클러치하면 아 이건 뭐 자 들어오겠네요 자 균열과 아 근데 스킬들이 많이 빨리 어 예임임! 약간 흔들렸지만 한 명 잡아냈고 아 95을 놓고 자 서로 트레임에 계속해서 에피나? 에피나의 의도는 뭐냐면 에피나의 의도는 어 스포일러 당했네 저도 당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만 당한 게 아니라 제가 스포일러를 당했어요 자 들어가네요 어 사운드가 알아요? 피 알아요? 성운 위치 확인하고 이거 삔 거 알죠? 오! 텍스처! 아 하지만 에스프란자! 에스프란자 오늘 탑까지 오기 때문에 에이 뭐 연계 좋았네요 근데 이 정도 안 들어오면 세이지는 백업으로 와야 돼요 에이로? 지진강탈 들어갑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안 맞아요 안 맞았어요 안 맞고 갈아버려! 오딘! 갈아버렸어요! 아 많이 갈렸어요 이거죠 이거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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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뭐 그러니까 보세요 지진강탈을 예상하고 스크린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들어오는 걸 오딘사운으로 오딘이 어떤 거 말도 안 되는 그냥 연산으로 막아버렸어요 이래 아니 오딘 이후에 정말 양쪽에서 정리해주는 네 아 이게 부활하러 부활하러 와 이제 해주는군요 우정이었습니다 야 안했습니다 싫어하는 것 같긴 하네요 이 정도면 뭐 싫어했다 그러게요 좋아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실수했나요? 자 에피나가 일단은 한 명 끊어냈고요 자 30초 남았습니다 에피나가 에피나 아까 전에 살짝 아쉬웠던 부분들 나와요 에피나 네 명 에피나가 수비를 너무 잘했고 에스페란자가 옳았습니다 저기 A쪽의 집중력이 많이 올라가고 스파이크가 이게 공개가 되면 결국에는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에스페란자가 지금 살림꽃뿐만 아니라 거의 뭐 정리하는 역할까지 하지만 정하이에게 당했어요 네 변수는 어 잠깐만요 저기 또 인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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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야죠 인트로 야 인트로가 여기로 왔어요? 저 변수가 많아요 근데 거의 꽤 보고 있었어요 아 근데 덱스터너 달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인트로 여기 있는 거 걸렸으면 5K가 좋네요 어 자 지금 계속해서 이변 무zers 무섭죠 자 5딘이에요 Jrш 스 그리고 우리도 A에 FPro 그 네 ה 자 이번엔 못 내려왔어요 그렇죠 여우진에 당하지 않았어요 아 스파이크가 에이지점에 떨어졌습니다. 스파이크만 못찍게 하면 돼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대로의 F4Q. 본인들의 전장이죠. 스플릿.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갑니다. F8100으로 밟고 넘어가서 예상보다 굉장히 빠르게. 오퍼레이터의 활용을 많이 볼 수 없었다는 거. 계속해서 중요할 때 F4Q가 끊어준 것도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이 되고. 에스테란자가 세이지 266이에요. 그러니까 저 정도 킬이면 부하를 얼마나 많이 돌렸어요. 물론 중요할 때 승노촌 한 번 안 살린 거 빼고는. 거의 승리에 많은 견했다. 양 팀에 준비한 바인드에서 요원 선택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요원 구성은 지난번과 같습니다. 이제 뭐 피치냐 레이나냐 이 정도 차이죠. 그리고 엔트리가 일단은 Z가 있고 차이가 있고요. 근데 결국에는 본인들의 총기가 짧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윈도우를 못 뚫으면 몰라요 경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두세 명이. 일단 텍션 선수가 버니를 끊어주면서 들어와요. 자 파이브 K. 정하이 백업 좋았고. 에스페란자 안쪽. 에스페란자가 이걸 이겼어요? 2명. 에스페란자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대로 비스나이트에 들어온 선수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믿을 건 정하이 선수가 피해받는다. 제가 보기에 정하이가 개인기로 여기를 뚫어야 돼요. 유진. 진입할 수 있는. 정하이 졌어요. 아 도구가 없었어요. 이거는 좀 큽니다. 이번 라운드. 마지막 시크릿이 에피나를 일단 정리해. 와 시크릿. 한 명 더. 자 이러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원래 되게 불리한 라운드인데. 그냥 개인기로 뚫은 거예요. 다몽기야가. 거기다 유진 한 명 더 끊어냈습니다. 시크릿이 너무 잘했습니다. 오히려 5K가 몸을 내놓기보다는 팀원의 백업을 기다렸어야 했는데. 첫 발 노려보고 나서 무시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다가 잡혔던 게 컸죠. 자 반대로 흘러갑니다. 초반 그림과. 이러면서 줌바 혼자 남았습니다. 해체 소리 나면은 화살을 던지겠죠. 자 본인의 위치에 숨기고. 끝자랑에서 배짱 해보려고 배짱. 위쪽에서. 이거 몰라 이거 될 수도 있어요.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위치가. 화살 때문에. 자 시크릿이 한번. 어 다 같이 한번 가봅니다. 자 데미. 아 엑스페란저. 와 저걸 쏘면서 빠져가지고 잡았어요. 같이 쏘면서 엑스페란저 선수가 마무리를 했고. 야 이거 사냥꾼의 분노도 좋아요 지금 타이밍. 자 사냥꾼의 분노를 통해서 2장씩 달았어요. 예 아 엑스페란저. 야 줌바까지. 야 저걸 캐치라네 와. 와 줌바가. 하하. 네. 자 욕탕 쪽에서 한번 막아내서 정하이를. 자 그럼 드롤. 5K 안전하게 해야 돼요 안전하게 해야 돼요. 예 안전하게 해야 맞고. 아 성광이 계속 들어와요. 자 줌바. 아 둘이까지는 의식을 못했고. 네. 아 엑스페란저. 아 엑스페란저. 아 엑스페란저 미쳤어요 지금 오늘. 5K까지. 자 네 버니의 데미 장식 들어가니까. 야 빨개 부시. 자 일단 빠져 나옵니다. 눈총. 눈총턴을 조심해야 돼요. 그렇죠 눈총턴. 예. 그대로 5K 선수가 3명을 정리합니다. 일단은 뭐.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불리했었던 담원기아였습니다. F4Q. 이제 바로. 이거 여기 있는 건 몰라요. 여기까지 온 건 몰라요. 설마 여기까지 왔겠어. 예 모르죠. 자 다시 한번 보이네. 위치에 숨기면서. 오늘 F4Q 이거. 이거 오더 누굽니까. 와 이거를. 자 일단 뭐 정리를 하긴 했습니다만. 한 명을 더 잃게도 했습니다. 담원기아. 색차 선수가. 아 엔틀인데. 끈기가 되면서. 자 위치 한 번 더 확인. 도망칠 곳은 없다. 자 사냥꾼의 분노입니다. 아니 뭐 사냥꾼의 분노를. 일단 성공적입니다. 3대2. 아니 오더 이겨놓고. 다 맞아요? 사냥꾼의 분노를 피하는 선수들을. 시크릿 선수가 계속 정리를. 해줬어요. 선수가 너무 많이 해줬네요. 화살의. 아 이거 5K. 브레이킹이 안 걸렸어요. 자 여기 붙어버리면. 아 이거 오퍼를 이렇게. 줌바. 쓸 필요도 없이. 어 이거 잘못 맞았어요 서로. 그래도 잡아냈고. 자 인트로 선수의 성공이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와 시크릿. 자 윈도우 쪽에서까지. 모두 진입이 완료가 됐고. 또 한 번. 에피나만이 남았습니다. 에피나 선수 입장에서는. 적당히. 뭐. 우리 팀의 수비원이 남아있으면. 봉쇄를 쓰면서. 자꾸 리테이크를 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자꾸 혼자 남다보니까. 붕 뜨죠. 야 근데 오퍼레이터 뽑자마자. 야 이건 좀 크네요. 예 이건 좀 커요. 그냥 이거. 대밀장식으로 열면 열려요. 예. 쓰면 돼요 그냥. 자 에피나. 이러면 에피나 위험하죠. 떴어요. 떴어요. 숨어 있습니다. 어 근데 잘 숨어요. 잘 숨어요. 잘 숨어요. 아 이거 대밀장식을 아끼다 보니까. 일단 정화혜 선수가. 네 궁을 사용해서. 아 에피나. 진짜 빠졌습니다. 나왔어요. 자 어 일단 다시 한 번 빗사이트를 오긴 왔습니다. 자 솔직히 되면 못 지켜주는데 혼자서. 아 아 오케이. 이건 솔직하게 죽어맞았다고 봅니다. 빼고 빨라 읽었어요. 네. 자 그리고 텍스처 다시 한 번 갈라 붙어. 자 들고 욕탕으로 해 보라. 네 대밀장식으로. 잘 빠졌나요. 어. 어. 아 살짝 실수가. 어 실수 왔어요. 살짝 평. 다른 쪽에서 잡았어요. 그렇죠. 어 텍스처 텍스처 2명. 3명. 이럴 때 약간 옵저버가 배신감을 느끼죠. 네 대밀장식. 대밀장힐 써서 원샷을 줬는데. 텍스처가 다 잡는다. 이럴 때 정말 옵저벌만 안 납니다. 혼자 남아서.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부수적인 효과예요. 왜냐면 대밀장식을 쓰고 레이나가. 그냥 지우면서 들어가야죠. 들어갔어요 버니. 와. 잡았어요 이걸. 와. 어떻게 그냥. 아니 버니. 와 여기까지. 맞혔어요 심지어. 잠깐만요. 와 버니 이거. 램프를 너무나 쉽게. 먹었습니다 버니. 정하이 선수 나를 빠르게 도망치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더 빨랐어요. 사운드 듣자마자 정하이가. 상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 정도로 빨랐고. 자 버니 선수가 만들어 놨던. 랑지였는데. 그대로 버니 선수가. 마무리 지었습니다. 좋아요 자리 좋아요. 여기까지 나왔. 근데 버니가 저지로. 에피나 선수를 내주고. 잡았다. 근데 총기가 업그레이드 됐는데. 와. 에스페란자. 총기. 어 잠깐만요. 이거 총기 상황이. 이거 에이가야죠. 그렇죠. 다모니가 좋았는데. 와 에스페란자. 이러면 좀 붕 뜨죠. 자 정하이가. 오우. 잘 참았어요. 네네. 재력이 없는 걸 알고. 곤충으로 잡으려고 그랬는데. 네. 인상에 못 가고. 야 이거 총기 떨리죠. 아 네. 자 총기 선수 램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네. 버니는 갈 거 알았지만. 설치 일단 했고. 그렇죠. 여진으로 한번. 줌바만 남았어요. 아유 유진이. 자리가 너무 좋았어요. 네. 가려는 듯하다 안 갔거든요. 이거 약간 고집이에요 지금. 아 위치 확인. 네. 약간 고집이에요. 아하. 맞아 버니. 고집이 통하지 않았고. 데뷔엘이 나왔습니다. 야 이걸 힘으로 밀었어요. 그러니까요. 잠깐 엘보. 베이스. 한번씩. 30초 남았습니다. 왜 안 오니. 이게 저지여도. 네. 저런 식의 무빙이 되니까. 사는 거죠. 진짜. 정말 토끼였습니다. 방금. 네. 뭐하는 반말이죠. 죄송합니다. 자. 유진이 일단 엘보 쪽에서 계속해서 좀 숨어 있긴 했었습니다만. 아. 잘 들어갔어요. 스트레이드. 와. 텍스쳐. 아니 텍스쳐 에임. 와. 하지만 5K. 야. 이거래네. 이거 진짜 컸는데. 유진. 야 과감하게. 음. 쫄리죠. 그렇죠. 왜냐면 뒤에 성운 때문에. 혹시나 걸리면. 네. 중력이 세면 묶이면 난리나니까. 자. 사냥꾼의 분노를 지금. 쏠고 들어갑니다. 어. 어. 유진. 유진. 버텨요. 아. 와. 유진 셋이에요 근데. 그래서 2대2가 됐습니다. 자. 이거면 2대2. 2대2가 됐고. 여기서 근데 보세요. 저걸 한 번 돌려요. 그럼 설치될 때 원래 나가야 되는데. 30초 남았습니다. 시간 늦었죠? 자. 위험했습니다. 5K가 나가야 돼. 나가줘야 돼. 아. 눈총. 눈총. 하나. 둘. 셋. 나갔죠? 5K입니다. 다시 한 번. 마무리. 야 근데 이런. 이러고 나서. 근데 이걸. 데미 장식 있어요. 시크릿. 들어와줘야죠 친구. 하지만 시크릿. 네. 교환. 자 오히려 데미 장식. 그래서 데미 장식. 문을 열어라줘. 아. 유진. 유진. 다 정리. 다 정리. 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문용으로 망했죠. 흐흐흐흫. 이 식이 있긴 하지만 체력이 많이 없다고 브리핑 해서. 오히려 안 뺀 게 아닌가. 아. 이건 몰라요. 이건 몰라요. 이거 진짜 경기름 몰라요. 자. 예 몰라요 이거. 자 다시 한 번 설마 점수 가져가나요? 이거? 근데 스파이크는 못 받나요? 자 스파이크 점프하면서? 어 이제 본 거 같은데요? 네 봤어요 봤어요 가요 네 빼고 보자 네 그래서 왔고요 아 집중력 와 이거 뭐라 갑자기 좀 뭔가 긴장일까 고무줄을 막 이렇게 쥐고 있다가 네 그냥 떨어뜨린 느낌이에요 아하 잉크로 아 무결점 잉크로 잉크로 봐야 돼요 근데 많이 아파요 반 정도 달았습니다 대미 장식 욕심날 것 같은데 자 이들 오른쪽 못 봤어요 어 자 줌바일 프렌즈 일단은 잠깐만 이러면 엘보 어 못 잡았고요 어휴 큰일났어 버니 전체 또 사고 또 사고 이걸 이걸 저 아이고 이거는 야 이거 F4퀴 이걸 이겨요? 이걸 다 이긴 담원기아는 아 오늘 근데 이런 라운드가 너무 많아요 총기 1호 앞서는 라운드를 졌다 라운드 네 아 유진 선수 너무 당황한 나머지 생각보다 빅로를 쓰면서 죽어서 어려운 걸 이겨내고 지금 F4퀴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자 정하이 선수가 일단은 게임왕산 던져주면서 이거 획수가 해주나요? 정하이 이거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그렇습니다 이레이 머리 맞췄고 자 텍스쳐 일단은 위치 알고 5K? 설마 5K? 1.1인데요 야 텍스쳐 야 텍스쳐 하드캐리 자 텍스쳐 계속해서 욕탕 쪽을 신경 써주고 있어요 역시 나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말한대로 이게 되면 뚫릴 수 있거든요 오퍼 있어도 네네 우와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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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기 자 3대2 자 설치된 건 아니에요 누가 이기든 매치라운드 자 아직까지 설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돌리나요? 돌립니다 네 좋은 선택이에요 자 그리고 그대로 윈도우 쪽을 향하면서 두 명의 남은 선수는 시크릿과 유진 삼원기아 빠르게 베이스 쪽으로 향합니다 자 일단은 서로 화살로 설치 붙어야 되고 충격 화살 뺏고 10초 남았습니다 자 엘테란 제가 정리 교환 시크릿 1대1 양각이 어 정원 나갔어요? 잠깐만 아 예 나갔어요 자 시크릿 과감하게 해야 돼요 아 이건 이거는 어떻게 앨범 온 줄 알아 한 명이 앨범 온 줄 알아요 당연히 양각이겠지 그렇죠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설마 둘 다 나간자 와 이러면 뒤를 무조건 내줘야 합니다 번인 선수가 먼저 나와서 잡히면은 어 뒤까지 봐요 지금 안 보여요 어 잠깐만 잡았어요 설마 자 시간 계속해서 흘러요 아니 이걸 못 찍었어 펜단 던지고 7 자 눈총까지 야 이거 시간 너무 잘 크는데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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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간을 계속 와 5K입니다 이거 뛰는 소리가 들리면 자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 근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 지나갔어 지나갔어 지나갔어요 유진은 지나갔어요 네 그냥 들어가요 잠깐만 이게 유진의 위치를 몰라요 근데 지금 순간이동기 타고 넘어와서 마주치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럼 번이가 순간이 생은 됐는데 네 자 유진 또 사고 치나요 이거 근데 엘보 5K가 엘보 못 밀면 져요 5K가 엘보 밀어줘도 돼 지금 나와줘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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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와주고 그 다음이 윗도우에요 설마 자 5K 타지 말고 그런데 설치가 됐습니다 자 담원도 기회 있어요 아직 정하이 자 연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담원 아 유진 또 1대 1 1대 1대 5K F4Q F4Q가 플레이오프의 첫 번째 주인공입니다 야 근데 이거 사실 냉정하게 쫄리는 상황이었는데 엘보를 잘 나갔어요 저게 안 나갔으면 에스페란자 갇혔거든요 네 자 텍쳐 선수의 284 컨벳 스코어 진짜 많은 것들을 보여줬었던 또 오늘 제트의 텍쳐 선수였습니다만 다시 한번 에스페란자 선수가 F4Q에서 진짜 역할이 참 많구나 네 그리고 5K가 실수도 많았는데 마무리는 언제나 5K 중요할 때 1대 1 싸움을 두 번 이겼던 거 그게 좀 컸고 little bit Latin 둘 ube 한 번 더 둘 셋 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